으 아 안 내림 이 상태에서 잘 되잖아요 할 말이 또 없데도요 내림 그런데 아 먼저 보낸 동영상 처럼 그렇게 만세 불러 놀라고 이제 고장이 나서 지금 토글 스위치를 위로 올렸어요 지금은 또 작동을 잘 하네 헷갈린데도 여기 이 상태에서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거든요 이 차가는데 괜히 연습할 수 없고 또 그냥 통과시 한 모닝같은거 지나가면 해볼만한데 토글 스위치 밑으로 내려 볼게요 그리고 어 그랬더니 어 이런 현상이 나타내요 토글 스위치 밑으로 내렸더니 지금 내려오다가 또 올라갑니다 이래 갖고 토글 스위치 밑으로 내리고선 내리면 어떻게 되는 내리기만 했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내림 눌러 볼게요 내림 스위치 내림 스위치 눌러봐도 안 먹고 다시 올라가네 이래서 일관성이 없어서 하는 얘기에요 토글 스위치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올려 볼게요 올리는게 이제 만세 부르는거죠 서있어 이제 내려 올라다가 잠깐 내려 올라다 섰네 여기서는 밑에 스위치 내려도 작동을 안하지 이제 무조건 올리라고 그랬으니까 토글 스위치 밑으로 내리고 내림 또 이렇다고요 내림이 안 먹어 내림이 안 먹는다고요 컨트롤러는 요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 차는 잘되나 보자 요거는 쓴다 그렇지 나오고 괜찮아요 또 정상 작동 하네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 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내려오자 꽉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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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고 감사합니다